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의사가 장사치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의사선생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내 아픈 몸을 돌봐주고 뭔가 되게 성스럽고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사람들의 그런 뭔가 고충들, 고통들을 좀 줄여주는 이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신성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우러러보고 존경스럽게 보죠 그래서 사실은 의사라는 직업은 사실은 돈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돈보다는 정말 인류의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더 커야 되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의료도 산업화가 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수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그런 뭔가 본연의 역할 본질에서 다소 벗어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요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이고요 곤도 마코토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이 곤도 마코토라는 분은 암 전문의로 50년간 4만 명의 환자를 보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환자를 봤죠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의사, 현직 의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암 같은 큰 병을 걸리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대로 가다간 6개월도 못 사십니다 앞으로 3개월 남으셨습니다 이런 얘기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아마 실제 환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다 허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기한 환자라고 할지라도 걸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3개월 만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떠올려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의사는 치료를 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치료를 권한다 언뜻 들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치료를 권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치료를 권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치료를 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치료가 덜 필요한 사람에게도 치료를 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건강검진하고 암검진 시스템은 환자를 만드는 아주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건강해, 행복해요 그러다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다가 어? 갑자기 어떤 수치가 안 좋아요? 혈압이든 당이든 어떤 수치가 안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환자는 인지를 합니다 어? 내가 혈압이 좀 높네? 내가 당 수치가 좀 높네? 이러면서 내가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살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환자가 되는 과정인 거죠 이게 바로 건강검진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환자를 만드는 데 아주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건강검진이라든지 암검진 같은 게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의사일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환자일 수는 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저출산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잠재적 고객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도 병의 원인 병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그러고서 혈압약을 권한다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는 의사를 맹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약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 구조 속에서 환자는 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암이라는 것은 특히 아주 유용한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제약회사는 항암제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항암제를 판매해서 수익을 거두죠 의료계의 학회 간부들은 제약회사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일종의 표준치료법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어떨 때 이 약을 써라 그럼 이 가이드라인을 의사들은 달달 외워요 외워서 이런 증상이나 이런 기준에 부합한 환자가 나타나면 그 약을 투여합니다 투여한다는 얘기는 뭐죠? 약이 팔린다는 얘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의료계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약회사도 돈을 벌죠 의료학회도 돈을 벌죠 의사도 돈을 벌죠 환자들은 이런 생태계, 이런 구조 속에서 돈을 뜯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자들은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환자들은 낫는다고 생각해요 완치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약을 드시면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환자들은 이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 약을 먹고도 치료 결과가 어떨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완치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효과가 좋다고만 얘기했지 그런데 환자들은 그것을 완치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그 약을 계속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안 좋은 불행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항암제를 계속 투여하면 그 환자는 죽게 됩니다 이건 항암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약들이 그래요 환자들을 이걸 먹으면 낫는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죠 의료는 불안감을 고조시켜서 환자를 늘리는 배짱 영어 불안감 조성 산업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종교가 있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종교를 믿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의료계는 기대감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은 무엇이냐 세계에서 이 약을 먹고 처음으로 이 병이 고쳐졌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진실 천 명 중 한 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999명 다 죽었고 한 명이 살아난 건데 그 한 명이 살아났다고 해서 세계 최초로 이 약을 먹고 병이 완치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어떻게 되죠? 999명 죽었다는 얘기는 안 듣고 한 명이 낳았다는 얘기만 하니까 나도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대학병원 우리 보통 큰 병에 걸리면 다 대학병원 가죠 그래서 대학병원 주변에 환자방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환자들이 다 입원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죠 이 대학병원은 좋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대학병원은 좋은 병원이 아니라고 이 책에서 저는 얘기합니다 오히려 실험 대상이 되기 좋은 병이다 실험을 하면 제약회사에서 돈이 들어오고요 대학병원은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신약을 권하고 또 요즘 이런 알바 있죠 의료 실험 되는 알바 어떤 상태에서 이 약을 먹을 분을 찾습니다 고액 알바로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게 다 생체 실험인 거죠 이런 산업의 구조 속에서 대학병원은 계속 새로운 실험을 계속 하게 되고 그 실험 과정 속에서 제약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일수록 과잉 검사 과잉 치료가 되기 쉽고 그 과정에서 환자는 고통만 받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상스러운 진료 환자를 앉아놓고 10분, 20분씩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사람의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들을 시간이 다 병원 없습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혈압이 얼마네요? 혈당이 얼마네요? 이 약 드세요 기계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의료 현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구만 피해를 보죠 결과적으로 환자만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가 장사치료가 변하는 순간 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의사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그런 진료를 권함으로써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약을 처방할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뭔가 증상이 안 좋으면 입원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각종 검사를 권하는 사람이 의사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럼 의사의 말을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많이 알아야지만 결과적으로 암을 혹은 병을 모든 질병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내 행복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됩니다 고맙습니다